어제 오전 숨진 채 발견된 용인시 고등학교 교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고등학교 체육교사이던 60대 A씨 휴대전화의 포렌식 분석에 착수했습니다. 경찰은 통화기록과 문서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. 또 조만간 A씨가 근무한 고등학교 교사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. 조사할 방침입니다.